strain을 보시면요. strain, 부담을 의미하죠. 부담이나 중압, 중압감, 압박감, 근육 등의 염좌, 좌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train, 근육 등의 염좌, 동식물이나 질병 등의 종류, 유형을 strain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 다 알고 계시합니다. 첫번째 부담이나 중압, 중압감, 근육의 염좌, 동식물이나 질병 등의 종류나 유형, 동사로 혹사하다, 무리를 주다. be under great strain, 커다란 중압감을 느끼다. be under great strain, 커다란 중압감, 압박감을 느끼다. muscle strain, 근육 염좌, muscle strain, a new strain of mosquitoes, 새로운 종류의 모기, 일종의 변종 모기이죠. a new strain of mosquitoes, resistant to the poison, 그 독성물질에 견디는, 저항하는, resistant to the poison, 그 독성물질에 저항하는, 즉 내성이 있는, strain one's eyes by reading too much, 지나친 독서로 눈을 혹사하다. strain one's eyes, 눈을 혹사하다.